2019년 11월에 지어진 SK미래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K그룹의 지원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SK미래관은 미래 대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에서 설계가 시작된 건물인 만큼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시도하는 강의실 없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혁신성이 두드러집니다. 지금 옆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SK미래관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106개의 그룹 스터디 룸과 113개의 캐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편의시설들과 최적화된 학습 공간으로 고려대학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부 공간이 SK미래관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온도, 습도 센서와 비명 센서가 탑재되어 쾌적한 환경, 그리고 안전까지 확보되는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5개의 테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희망과 새로움을 뜻하는 노란색, 1층과 2층은 고려대의 열정을 상징하는 진홍색, 3층은 성장과 조화의 초록색, 4층은 집중과 지성의 파란색, 마지막으로 5층은 창의와 변화의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장과 조화의 3층에 와있는데요. 이 문으로 나가시면 하나플라자라는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상징하는 대강당과 미래를 상징하는 SK미래관, 이를 하나로 잇는 하나플라자가 있어 고려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면에서도 SK미래관의 혁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자동차 경영관입니다. 2013년 9월에 완공된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5층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Creative, Ubiquitous, Eco-Friendly Visionary 이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현대자동차 경영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대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8과학번이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해 3,600여 명의 선배님들의 100% 기부금으로만 착공된 현대자동차 경영관은 후배들을 향한 선배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물입니다. 특히 계단역 옆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기부자 선배님들의 성함이 가나다순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경영관은 국내 대학 중 경영학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위상과 걸맞게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16개의 강의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오픈시어터, 오픈갤러리, 지하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51개의 스터디룸이 있는데요. 전면을 칠판으로 활용 가능한 스터디룸은 학습에 최적화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열린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어 팀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완공된 미디어관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상징인 석조 건물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반사 유리와 석조의 조화가 눈에 띄는데요. 미디어학부와 디자인 조형학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미디어관 1층은 동원라운지와 열람실, 카페가 마련되어 있고, 5단계 한관 1.5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찾는 공간입니다. 2019년 2월 리모델링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학생들의 창의 공간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스 벙커, 줄여서 미디어 벙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스튜디오, 편집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은 촬영 장비를 대여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은 바로 스튜디오인데요. 이곳은 4K 영상 제작이 가능한 방송사급 스튜디오로 5대의 스튜디오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대 제작실 등의 부속 공간까지 총 100평 규모의 방송 전문 시설입니다. 이곳은 국제관 지하 1층에 위치한 X계러지입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X계러지에서 X는 무한대와 상상력을 의미하며, 무한한 상상력,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과거라는 의미의 X의 뜻도 가지고 있어, 계러지와 합치면 X계러지, 즉 과거의 착오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쓸모없었던 공간을 재활용, 재해석하여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X계러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X계러지는 주차장의 환기, 배기, 난방시설을 재정비하여 창업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유리로 칸막이를 만들어 개방감을 확보하였습니다. X계러지에서는 3D 프린터기를 활용하여 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교육, 장비 교육, 1인 제조기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총 38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파이빌인데요. 파이빌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을 구성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파이빌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파이빌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졌습니다.